윷놀이판을 한번 보셔야, 유승님이 잘 보셔야 돼요. 이게 오늘 안에 안 끝나는 윷놀이판입니다. 소개 좀 해 주세요. 하루 종일 그리겠는데, 이거? 저희 말, 이 판은 다릅니다. 많이 달라요. 출발부터 뭔가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. 어머, 어떡해. 개야. 노래, 노래, 노래. 수많은 걸을. 걸! 나를 믿어. 젊은 팀으로 가면 돼요, 젊은 팀? 젊은 팀. 굳이? 아니에요. 영 팀, 올드 팀. 우린 무슨 얘기인지? 마을에 필요한 거 선물해 주는 거 어때요?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, 여기? 이제 회관에서 노인증을 운영하잖아요. 이게 이제 난방비라든지 부식이. 예를 들면 기름을 넣어준다든지 또 부식 재료 같은 거 사서 넣어준 걸로. 진짜 성심성의권.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해서 성공. 가위바위보. 이겼어. 먼저. 많이 쳤어. 많이 쳐. 너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어디서 여긴 ancestorüyor?